오빠는 고구마, 바나나, 고구마, 바나나, 대기, 두 개를 먹을 거예요. 대박이 봐. 머리 너무 많이 길었어. 묶고 다녀야 돼. 저거 무슨 머리야? 바가 머리 같은데. 이거 빠기 이거 한번 해줘 보자. 내가 미용실. 어, 미용실 해줘. 대박이, 뭐 할 거예요? 대박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야. 이거 뭐야? 뚜박이야. 어? 나 뚜박해도 이거. 자, 보고 와봐. 우와. 아, 이 거울 보고 와봐. 안녕. 뛰지마, 뛰지마. 오빠, 이게 막 뛰어다니면 공기가 안 좋잖아. 계속해. 저거, 빡이도 저기 하나 키우고 와. 공기 청정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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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됐다. 여기 말한다? 봐봐. 공기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말한다? 또또라 주세요. 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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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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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있어 봐. 어아아, pra가. 누가 먹어볼까요? 어, 뭐야? 초콜릿이 줘обр 아니야, 초콜렛. 아니야, 초콜렛. 아니야, 초콜렛. 아니야, 초콜렛. 이건, 이건. 뭐지? 뭐예요, 이거? 빠귀에 초콜렛 먹으면 어떻게 돼요? 초콜렛 할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뭐냐고요. 아니, 이거 빠귀에 옷 입는 거야. 자, 봐봐. 기분 끝에. 거기 나라 사람들은, 봐봐. 이렇게 해서 얼굴만 딱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귀엽지 않아? 거울 봐봐. 그리고 다니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아빠, 왜 그래, 이거? 못생긴 거야. 못생긴 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다니는 거야. 뭐야, 못생기잖아. 나 이거 안 하는 거야. 봐봐,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봐봐, 예쁘지, 아빠? 봐봐, 이렇게 입어야지 두바이 공주 되는 거예요. 두바이 왕자들이 이렇게 입는 거야. 깍이 작년에 샀을 때는 아빠가 작은 거 사서 와가지고. 너 이거 하면 이제 너희 두바이 왕자 된다? 봐봐. 이쁘다. 이게 뭐다. 우와. 대박아, 이쁜지 어떻게 하지? 찍어주세요. 봐봐, 꽉이. 우와. 너무 이쁘다, 두바이 왕자 같아. 대박아, 이대로만 잘 자라줘. 두바이 왕자하고 두바이 공주들. 이거 하고 사진 한 번 찍자.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오우. 우와, 이쁘다. 오우. 야, 설아. 눈빛이, 야. 설아, 나 아빠 보여? 아빠 보여? 아, 좋았네. 우와. 아, 뭔데? 우와. 설아는 이거 무에타이 이거 아빠 가르쳐줬지? 어떻게 하는 거야, 무에타이? 또. 와, 눈빛이 참 좋아. 아, 좋아. 딱.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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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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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 우와. 진짜 당장 눈에 올라와도 되겠어. 이야, 눈빛으로 아빠를 쳐야 되어버렸네. 우와, 무서워. 역시 눈빛이 만들어진 찰스탑. 우와. 확인. 자, 아빠랑 붙어. 허이. 눈빛, 눈빛 강하게. 허이. 눈빛, 눈빛 강하게. 눈빛을 아빠를 잡아먹을 듯이. 눈빛을 아빠를 잡아먹을 듯이. 눈빛을. 너무 순하잖아, 눈빛이. 너무 순하잖아, 눈빛이. 너무 순하잖아, 눈빛이. 눈빛이. 눈 봐봐, 눈빛이. 눈. 어이구. 빨리 손. 빨리 손 딱. 주먹 딱 쥐고. 옳지. 어이구. 눈빛 무섭게. 너무 선해. 아,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대박이, 누구 저 바닷가. 가자, 가자. 오늘은 꾸기에게 제대로 가빠 집은 건가요? 여기 있다. 우와. 여기 있다. 우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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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이겼다. 아, 일어왔네? 아, 일어왔네? 어, 어, 잘 찬다. 우와, 끝까지 이기려고. 아아. 알았어. 아아, 일어왔네? 아아.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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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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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가.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은 눈 깜짝하면 코를 가는데 코를 심해야 돼.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코를 딱 갖고 올 수도 있어. 코 막아. 가자. 여기는 봐봐.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야. 너네들 유명하니까 여기 와봐야 돼. 청담동 알았죠? 할머니 막 소름 드신다. 너네 강남에 진출한 거야 이제. 다 됐어. 이리와. 손 싫어? 봐. 여기는 봐봐. 여기다 여기 여기. 빨리 와야.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 코 나와도 돼. 이제 코 나와도 돼. 저도 결혼 전에는 서울에서 머리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꽃미남 스트라이크였죠. 여름 후에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멋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좀 멋있는 아빠로 변신하기 위해서. 대박이 봐봐. 어떤 머리 할 거예요? 대박이 봐봐. 두꺼운 머리. 봐봐. 이 머리 할 거야? 여기 형아도 있고. 대박이 어떤 머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우와. 이거 아니야? 안녕. 이 오빠가 어때? 이 형아. 이거 봐봐. 이 형아 봐봐. 이 형아 어때? 빨리 해볼까? 아니야? 이 형아 아니야? 대박이가 마음에 들면 꼭 집어요.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봐봐. 이거. 이 삼촌 머리 할 거야? 이거. 이 삼촌 머리 할 거야? 그래? 그럼 이거. 동국 삼촌. 동국 삼촌. 오. 여기 동국 삼촌이다. 봐봐. 이 삼촌. 대박이. 이렇게 삼촌 머리 할래? 동국 삼촌이네. 우와. 동국 삼촌이네. 우와.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까 삼촌 머리 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아까 삼촌 머리 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거 할 거야. 이거. 이거 할 거야. 이거. 알았어. 그럼 이걸로 가자. 우리 애기들보다는 아빠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애기를 시간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자. 니네는 여기서 좀 구경하고 있어. 조심. 같이 하실 수 있지? 같이 하실 수 있지? 같이 하실 수 있지? 어헤이. 어헤이. 저거 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인인가? 제. 여인입니다. 좋아. 최근 드라마에서 여신을 한 등? v1wf의 진영 씨네요 Thank you so much. 봐봐. 이 삼촌 봐봐. 잘생긴 삼촌. 어? 너네 여기 서울에 오니까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거야. 미용실에서. 정말. 인사, 인사, 촬영. 안녕하세요, 배꼽 있어. 삼촌 봐봐. 우리 그때 상 받으러 왔었잖아. 그때 이 삼촌이 상 준 거야. 이 삼촌이 상 준 거야. 축하드립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또 느낄 수 있었죠.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기예요. 마기 너 이름 뭔데? 마기. 설아. 수아예요. 너무 팬이어가지고. 삼촌 너무 잘생겼다. 아빠랑 너무 비교되는데? 아빠랑 너무 비교되는데? 아빠랑 너무 비교되는데? 아빠랑 너무 잘생겼다. 너무 귀엽다. 머리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이제 머리하러 와가지고. 제가 최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어? 그럼 제가 같이 놀아주고 있어야겠다. 혹시 같이 놀아주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저야 너무 좋은데. 어차피 저도 시간 좀 남아가지고. 다행이다. 얘들아. 삼촌이 아빠 머리하고 있는 거가 좀 놀아준대. 맛있는 거 줄게. 빠기야 맛있는 거 사는데. 대박아. 어? 좋겠죠? 잘생긴 삶이 좋아하잖아. 오. 오. 마음을 열어주면 돼 봤어? 그러면 조금만. 오. 조심해야 돼. 봐봐. 손을 바라면서 이렇게 친절해. 저거 주의. 자 너네들. 너네들. 삼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잘 갔다 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빵 먹을래? 같이 빵 먹으러 갈래? 네. 무슨 빵 좋아해? 꽃빵. 나도 빵 먹으러 갈래. 꽃빵. 나도. 꽃빵 먹을까 그러면? 네. 그래. 대박이 힘들지? 응. 힘들지 봐. 네. 누나 또 넘니가 없어졌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에 꽃 핀다? 엄청 예뻐. 여기가 횡단보도인데 저기 저 빨간 불빛 보여? 응. 여기 빨간 불빛이 있을 때는 건너면 안 돼 여길. 근데 저게 초록 불빛으로 바뀌잖아? 그럼 그때 건너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갈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 손 들고? 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어. 건널 때. 저 건너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초록불이다. 가볼까? 자, 손. 조심하고. 자, 손 들고. 자, 어. 그렇지. 오, 너무 잘한다. 그렇지. 딱 이렇게 초록불 때 건너는 거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어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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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친절한 삼촌과는 어떤 일이 깔쳐질까요?